셀카 봉기 셀카 봉기 제가 바울이 형한테 오빠가 찍는 거 보여줬거든요? 근데 얘 셀카 찍려고 했는데 아 왜? 아영이가 아영이 찍으려고 하는데 오빠가 셀카 찍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오빠 살려워 그랬어 아영이 찍으려고 했는데 깨진 거 맵네? 맵지 오빠 아까 패먹어 깜짝 놀랐는데 매워져 아까 지금 더 먹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따 걱정돼서 저녁? 내가 볼 때 태아 전사님 저녁 맛있는 거 해놓으신 거 같은데 뭐 하는 거야? 아까 내가 점심 먹으러 왔다 했잖아요 근데 전사님한테 아니 윤준상은 지금 이거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먹어요? 그럼 점심 먹으면 쟤 뭐 먹냐고 오빠 못 먹자 맛있는데? 나도 태아 전사님 당연히 알지 오빠? 너무 잘하는데? 아싸 유부 찾았는데 먹었어? 아냐아냐 나도 많이 먹어서 오빠 한 번 먹어봐 아냐아냐아냐 오빠 먹어 나 이 밑에 유부 한 4개 더 있을 거야 오빠 저녁 먹어야겠다 뭐예요? 존이랑 별이랑 바꿔주는데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스타벅스도 너 좋아하겠다니까 아니 근데 우리는 어차피 스타벅스에서 맛이긴 하잖아 근데 그냥 그냥 마시는 사람은 별도 못 먹는 거야 근데 별로도 음료에서 살 수 있잖아 와 너 진짜 멋있다 똑똑하지? 고마워요 어? 사람 별로 안 왔어? 뭐 안 왔네 아직? 아 준상이여 오빠 너무 재밌어요 태아 전사님 오빠 준상이여 오빠 풍선 사러 준상이여 오빠 데려갔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1300이인 겁니다 1300이에요? 어? 1300이에요? 어? 1300이에요? 1000이도 80이냐면 오 와쉽네 내가 진행하라고? 내가 진행하라고? 내가 봐? 너 자꾸 너한테 자꾸 기대지 마라 выпол 야 내가 불러올 자 자 여러분 저희 24살이 됩니다 네 24살 coaches 한 번 해볼게요.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준상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준상이 생일 축하합니다 It's a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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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her Look at that Look at her Look at her Don't tell her She bumps her Check it out 오빠 할 수 있어요? 어? 노! 재준! 이제 등록을 해낼 거에요 어? 노! 노! 아빠 힘들어! 노 재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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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앞바니까지 준거지? 형도 저만큼 무게를 들으려면 못 들지 안 들지 안 들지 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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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줘요 이제 선물 줘요 우워 우워 우웅 우워 우워 선물 줄게 말해야지! 선 필요 없습니다. 가능하여, 가능하여. 가져오신 건 사실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밀키즈다. 어? 피자, 피자. 밀키즈. 감사합니다. 이건 지금 봐도 돼요, 나? 이게 뭐야? 방금 공부하라고, 방송. 이거 방송하고. 이야, 이기야. 오빠, 좋은 방송이야. 어? 메모리폼? 저 그게 투겨? 어? 아, 비서나. 아, 비서나. 이상해, 생일이 맞아? 생일이 맞아? 뭐라고 하고 왔어요. 아, 이거 내년에 이제. 우리 아영이 생일 선물을 여기다 포장해 주셔야겠다. 감사합니다. 오빠, 그거 깔고 앉아봐요. 이거요? 지금요? 이거 뜯으라고?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 위에, 그 위에. 좋아? 이게 반대인 것 같아, 누나. 뒤가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반자라, 반자라. 뭐도 찢어졌다. 뒤가 커졌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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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어어. 지금 에이밍이 화났잖아. 에이밍이 화났잖아. 에이밍이 화났잖아. 에이밍이 화났잖아. 헤이. 에이밍이. 아, 이제 편하네. 아, 방송이 뭐 안 맞나 싶었어. 아이고. 근데 뭐 안 맞나 싶었다. 아, 딱 놓고, 딱 하고, 텀블로 딱 놓고 공부하면 되겠네. 아, 커피 먹으면 궁금한데 있다. 아, 가방 내고, 딱. 뭐야? 아, 또 있어요. 어? 또 있어? 마사지 텀브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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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타벅스야. 우와. 우와. 오. 오. 아,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자들, 포자들. 감사합니다. 우와, 부자들 났어. 뭐야. 저게. 내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제육을. 편지했지. 편집이 어떻게 알았어. 편집이. 편집이. 편집이 너무 얇은데? 손, 손 편지야. 아, 편지지 편지. 편집.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데이트가. 어, 편지 아니에요? 편집이. 어? 둘. 어, 이거 편지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 아, 못 써있어. 편지인 줄 알았는데. 아,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아, 예. 몇 장이야, 몇 장이야. 어? 몇 장이요. 몇 장인지는 안 봤는데. 한 장이야, 한 장이야. 한 장이야. 한 장이야, 한 장이야. 우와, 선불. 우와. 한 장이. 한 장이 셀프였어. 한 장이 셀프였어. 밥값으로 다시 500%가겠네. 이거 다시 가져갔어요. 셀프로. 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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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준이는 항상 지금 말할 수 없네. 아, 이거 나. 뭐야, 이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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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크림 예, 애프터 인 가족이야 가족 우리 아들 우리 가족으로 통해 안 와 제가 싶어요 로또 많이 안 주잖아요 로또는 알아, 우리는 좀 강하게 알아서 걸어야 돼 로또 많이 안 주잖아요 걸어와 우리는 윤준상 할 거예요 정준상 싫어요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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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해 로또 나 진짜 칠해 아니야, 나 지리겠지 너부터 소련사 랑이디한테 칠인 소리 들었어 지금? 아닌 거 아니야 준재야, 3초 오빠가 3초 3초 때 9초 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바이 바이 다스천 다음 더 줄 사람? 다음 더 줄 사람 아, 내가 누구야? 아, 여자야 어, 내 여자야구나 준재 준상아, 너 미션 실패한 거야 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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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와 아들의 싸우는 저주지 않는 거 같아 준상아 준상아 진짜 열심히 하셔 준상아 진짜 열심히 하셔 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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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아 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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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감사합니다.